뮤비 촬영장 뮤비 촬영장에 왔습니다! 현장으로 가시죠! 감사합니다. 제가 마침 미성영장 된 부모님의 동기 없이 불법으로 문신을 했습니다. 야, 수빈아! 하나, 둘, 셋! 수빈, 수빈! 와, 좋아! 오,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볼 수도 있어? 사진 이상해. 진짜 최고일 수 있었어요. 사진 리뷰가 끌어날 수 오래 했는데 형은 너무 기대가 많이 돼. 우리 수빈이가 이제 곧 어른이 되려면 이제 또 미성영장 탈출한다고 또 벌써부터 느낌이 벌써 변했는데 완전 더 멋있어졌습니다. 빗마스 소리 날 것 같아. 여기는 뮤직비디오에 숟가락 얹으러 왔습니다. 제가 대표님들이 그렇게 되어 찍는다고 어제 오랜만에 야식을 어, 빨리! 굶은 게 아니라 야식을 안 먹었어요. 잘 가. 아, 의자다, 의자. 여기 나무네. 땀난다. 아, 근데 여기 너무 추워서 이러면 되겠다. 어, 지금 나 떨어질 것 같아.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너를 다시 돌려달라고 말해 아직 내게 못해 주게 너만 바른만 주지 못한 게 많아 의상이 변신이 좀 있어요. 그쵸. 네. 한동안 너무 무난하셨다. 하느님이지만 하느님이여 보여주지 않았나 싶어서 좀 지루시겠지만 좀 아파요? 다리가 진짜 아픈데요. 아, 아파요? 아, 어떡해요. 마음이 아파요. 아니야. 형이? 오감감. 하하. 신발. 신발 좀 볼 수 있는데. 어, 이게 뭐야? 우리를 걷어내자? 딸기 우유에 앉아있어요. 찍어줄래?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뮤직비디오를 시청한 분들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검찬이 어떻게 너무 춥겠다. 아,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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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를 기억해 뮤비 촬영이 끝났어요. 일단 Remember Me 끝났고 와, 사랑해 Remember Me 네, 이번 미니앨범 4가지 From Victory이죠?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타이틀고 나를 기억해 많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 어쿠스틱 버전도 있으니까 많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 이번 활동도 열심히 조심히 화이팅 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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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